안녕하세요 위너스 주식투자그룹 최성민 팀장입니다 자 오늘 2021년 8월 20일 추천주 카카오게임즈 카카오게임즈라는 종목이구요 다음주에 게임업계에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토대로 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 추천을 드리구요 먼저 손절가 먼저 말씀드리냐면 7만천원 손절가 잡고 가시면 되실 것 같구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다음주에 게임업계에 게임 관련 종목들이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갈 수도 있구요 그리고 아무래도 좀 대장의 위치에 가까운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좀 더 버티는 힘이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주에 만약에 잭슨홀 미팅이 있는데 그때 테이퍼링을 좀 더 미루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더 심하니 테이퍼링을 좀 더 미루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주식에 돈이 더 몰릴 가능성이 좀 더 높겠죠 투자 심리도 더 좋아하실 것이구요 그럼 이제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구요 목표가 막 8만5천원까지 잡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카카오게임즈 보고 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구요 오늘도 주식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주말간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